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게 맘마치 않다니까. 마지막, 마지막. 한 번 더 동작을 가져간다는 이야기거든요, 더블클러치. 저희 오늘 저희 감독이 아시는 분이 있다래가지고 초청받아가지고 이렇게 오늘 게임하러 왔습니다. 저희는 지금 창단한 지 한 5년 정도 됐고요. 농구 팀원이 한 45명 정도. 1위 분이 많이 내놨었으면 decía. 그리고 또 견디를 consistency. 이제 선을 보는 leEC에서 마치겠습니다. 일단 나보다 갔 hard. 괜찮었나. 안녕. 저번에 농구장에서 한번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찍어주세요 사진? 그래 나와! 말이지 마 안 좋아 지정 씨 여기 호경 씨 보셨어요? 네 봤죠 여기서 아는 학생 있으세요? 얼굴은 다 알고요 주장 있잖아요 주장 채영이? 채영이 왼손 레오피 했다고 혼났잖아 잘 부탁드립니다